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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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셨나요? 대답 좀 네 안녕하세요 어? 민영이랑 닮았다 아 근데 좀 닮았는데 조금 좀 부.. 부.. 음 뭐..뭐 드실래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초코쿠키 주세요 네 카드 결제 도와드릴게요 아 죄송한데 안 불려갔어요 나가주세요 빨리 왜 보셨어요? 아니 그렇게 나한테 보고싶다고 연락이 오니까 내가 왔잖아 진짜 가스라이팅이요 오빠가 또 이렇게 항상 카메라가 있으면 거짓말을 하더라 진실되게 좀 살자 니가 제일 거짓되게 살자 아 아니에요 민영이가 제일 거짓되게 살자 카메라가 켜져있으면 멋진 척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오늘 그냥 이제 오랜만에 잘 살고 있는지 얘기도 좀 하고 대부분이 뭐 한 구할 정도가 쓸데없는 얘기겠지만 나의 그 지옥도 여자친구로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초대 한번 했습니다 어..말이 되게 귀신 그렇죠 당황한거죠 뭐 자기소개 한번 하고 얘기 한번 나누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로지옥3의 안민영입니다 올라감 아 여러분 저도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자라주세요 안아 제가 그낭토크쇼 한번 하시죠 뭐하고 지냈을 수 있는지 저는 여전히 똑같이 맨날 일을 하고 지냅니다 수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최근에 이제 촬영도 좀 하고 뭐 좋아하는지도 카톡으로 물어봤잖아 초코 좋아한다 해가지고 또 없는 재료도 발전하고 왜냐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많이 구웠어 정말? 쿠키 나는 한 두 개 정도 먹으면 물리거든 근데 너는 보통 네보다 밥 먹으러 가도 한 2.5배 이상 먹잖아 여덟게 구웠어 바람이 4배 4배 가지고 되겠다? 아니 내가 오빠 카페 올 때마다 케이크가 없더라 네가 다 먹을까봐 치웠지 냉장고하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내가 좀 자제할게 그중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으신가요? 너무 바빠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졌고 그리고 여전히 또 악불러들이 세상 계시다 잠을 계속 일 때문에 못 자? 그 다음에? 네 새벽에 끝나기도 있고 아 일이?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필라테스 선생님 그때요? 또 뭐 하시죠? 학교도 다닐 그 오버워치 선수 같은 거랑 롤 챔프 안 하거든요 저 카트라이더 얘기했어요 카트라이더요? 네 제 말에 집중 안 해주시죠 다른 분이랑 한 걸 제가 착각했네 뭐 여자 많으시니까 뭐 없진 않죠 어 오케이 라고 하고 싶은데 뭐 네 네 악플러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어떻게 괴롭힙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리모델링을 해서 예뻐졌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미스코리아 하고 네 3일 이상 쉰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솔리 전에 또 성형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있었다 성형국이다 근데 오빠가 저를 실제로 샀잖아요 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해명 좀 해주세요 아 똑같던데 솔리 쪽이랑 나 집에 갈래 아니 민영이 실물이 훨씬 이쁘고 진짜 근데 난 어느 채널이나 어디 가서 뭐 인터뷰 같은 거 있어도 칭찬 되게 많이 했고 근데 가끔 이제 복불복이다 어느 때는 딱 봤을 때 와 진짜 이쁘더라 민영이가 전날에 마라탕 마라탕이랑 마라샹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수분이 많이 차있어 몸에 솔직하게 맞는데요 그럴 때는 조금 많이 조금 많이 살짝 부어 성 귀엽죠 미쉐린? 미쉐린? 미쉐린 맞나? 흰색 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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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겨 모름? 미쉐린 맞나? 잠깐 밖으로 나갈래? 수은 언니 자꾸 나보고 흰새가 있다 나한테 먹고 나면 막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약간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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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김에 또 제가 민영이 주려고 아까 전에 제가 쿠키를 구워놨거든요 네 쿠키 먹으면서 이제 우와 안녕하세요 윤시앤입니다 진짜 진짜 네 전에 오늘 데이지 두 번호 촬영을 하고 오더라 메이크업과 머리가 상당히 생각보다 다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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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 전에 그렇게 열심히 반죽하던 게 민영이 주려고 반죽한 거예요? 아니 원래 저 먹으려고 그랬죠 와 침대예요 언니 나 너 침대일 때는 스트레스 받아 아 정말 모르겠어 난 좋으면 좋다고 할 것이지 매관이 피곤해 피곤해 어지러워 지금 비닐비 비닐을 두는데 입에 뭐라도 빨리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불 둘 다 왜 이렇게 크게 안 벌리세요 크게 드실 수 있으셨어 왜냐면 초코올을 많이 먹어서 다 초코올을 많이 먹어서 왜 아 진짜? 너? 아 그래? 단 음료를 못 먹는데 어 그래요? 포크 나 갈 때 싸줄게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거를 오늘 찍어 먹으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한 번 먹어라 이거 찍어 먹으라고 찍어 먹으라고? 어릴 때 먹던 추억의 초코 과자 맛인데 그때 꼭 우유에 찍어 먹었거든요 요거 아닌가요? 아니야 블랙슨 나 엄마가 블랙슨을 안 줬는데 우리 엄마가 아침마다 시리얼을 줬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약간 제가 좋아하던 맛이고요 진짜 맛있지 않아? 맛있어 완전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민영씨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데 제일 큰 거는 실물이랑 달라서 계속 고쳤다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? 응 근데 실물이 민영이가 확실히 훨씬 예뻐 근데 실물이 예뻐 실물이 예뻐 가끔 어떻게 생각해?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맨날 싸워서 놀아요 가끔 아 우선은 지금 저 여기 오자마자 둘이 지옥도에서 보는 걸 또 봐가지고 진짜 눈안이 돌아갈 것 같고요 아 맛있다 내가 오빠 손을 까매로 나와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또 실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가끔 근데 지옥도 시은이 모습이 그립긴 해요 나 지금 적응 중이야 단아하게 단아한 그 모습 아니 고민 상담하러 불렀는데 고민 상담 잘 알겠지 그래서 제 고민 상담은 뭔지 알고 계신가요? 지금 실물과 뭐 거기 두 얼굴이 다르다 아 네네네네 근데 진짜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 그치 아까 태선이가 그랬어 어 그 지금 얼굴보다 좀 더 갸름할 때가 있어 홈쇼핑에 나올 때 그 모델 설 때 그때는 지금보다 지금이 살짝 붙긴 했잖아 아니 단체로 볼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때 얘기한 거냐 아 단체로 볼 때는 아직도 우리 애들이랑 우리 남자애들한테 회자될 만할 정도의 그 얼굴이었어 그때 컨디셔닝이 좋았지 어디서 뭐 카메라 마사지를 받고 와가지고 하하하 제가 이제 솔지 끝나고 단체로 저희가 몇 주 뒤에 봤나? 아 그치 그때 오빠들이 저보고 사람 툭 빠졌다고 그때 남자들이 진짜 일맥상통하게 다 진짜 민영이 진짜 왜 이렇게 이쁘냐고 저도 보고 놀랐어요 민영이 그렇게 이쁠 줄 몰랐는데 근데 이제 또 일주일 후에 봤는데 네 또 이제 덩치 이래갖고 아 덩치 이래갖고 아 덩치 이래갖고 아 덩치 이래갖고 그냥 얼굴이 좀 부었던 거지 너무 맛있어서 말을 이랬다가 제가 지금 말을 할게요 네 민영이의 고민이 입국기가 계속 드셔도 될 거 같은 예 그럴 거야 진숙 씨는 조용히 해주세요 이번화 망했습니다 이번화 망했고 이번화 망했고 거기서 사실은 둘은 너무 편해 마음이 편했어 저는 코로 들어가는 게 입으로 들어가죠 저는 사실 거기서도 밥을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어서 난 진짜 못 먹어서 위가 아파 심장 떨리고 해가지고 누구 때문에? 언니는 맨날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봤잖아 진짜 낮에 처음에 엄청 가요 낮에 진짜 많이 갈려 언니 처음에 말걸로 갔어 내가 민우한테 빨리 달려가 안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지옥도 안 냈다 지옥도 안 냈다 지옥도 안 냈다 우리 민영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거짓말인 걸로 아니야 난 진심이야 민영이도 착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아 여기는 그냥 이거 아까면 돼 애정도 무심한데 목을 자꾸 받아주고 있어 그냥 무심해 민영이가 진짜 실물이 훨씬 예뻐요 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론은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거 같아 여러분 그냥 까맥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자연스럽게 그냥 안녕하세요 노랫원에 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들 러시칼을 환영합니다 네 이거 뭐야 아니 약간 눈이 그렇게 맞춰있는 거야? 그거 약간 어색한 것 같아 어색하다 원래는 둘이 촬영하기로 했는데 이제 세 명 치킨 먹으러 간다 해가지고 치킨 먹으러 간다 치킨은 빨대포차 저기 갈 거야 저 맛있긴 해 진짜 맛있어요 네 저 진짜 많았어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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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요? 아 잠시만야 저 오 왜 이렇게 약이 그게 아 진짜 민영이 지금 이제 상담해주고 있어 고민상담 아니 오빠가 고민 상담 얘기하라고 해서 민영이 얼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 오늘 조금 형 좀 붓지 않았어요? 봐라 봐라 부었다니까 아니 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빻는분들 궁금해 하실건데 언제 안 부어? 아니 아니 너 완전히 안 부어 아니 야 봐라 저는 이제 왔으니까 오감해 주세요 빨대가 계시면 좀 더 빨대를 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면도칼로 초콜렛 깔아서 끓여 놓기고요 저 지금 잘 나온가요? 안녕하세요 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진석이한테 고민 요즘도 고민이 많은데 진석이한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민 상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갈게요 치킨을 먹을 거고요 안녕히 계세요 야 요새 옷 좀 요새는 옷이 있잖아 어 아니 요새는 고추 치킨이 많이 돼 아니 고추 치킨 아니 고추 치킨 진짜 많이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오랜만에 그 서로 바빠서 못 봤잖아 근황에 대해서도 조금 들어보고 뭐 요즘 뭐 하세요 그래서 요즘 주말에는 한 번씩 필라테스 학원 가서 수업을 하고 또 평일에는 촬영도 하고 최근까지 이제 드라마를 조금 찍어가지고 웹드라마 아우 이제 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나옵니다 이제 최근에 대학원 개강해가지고 최근에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거 채찌피티 쓰신다고 하시던데 어 정말요?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사업하시고 대학원 졸업하신 뭐 다른 것도 하시나요? 나중에 이제 여성 브랜드 CEO 같은 게 꼭 되고 싶습니다 아 CEO 그 종목은? 나중에 화장품도 해보고 싶고 네 그 다음에 패션도 해보고 싶고 네 일단 하나씩 열심히 해봐야죠 음 브랜드 CEO가 되고 싶습니다 어 이제 뭐 그러면 뭐 고민 상담도 했고 민영 씨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뭐 오늘 고민을 좀 많이 들어주려고 했는데 네 아까도 말했겠지만 민영이가 낙천적이에요 얘가 낙천적이고 그 정도로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를 가진 이제 민영 씨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좋았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앞으로도 저희 친하게 지내요 왜? 악수는 좀 앞으로 악수할 리 없을까요? 아 다 다 다 다 다 잘 지내는 걸로 하고 네 우리 몇 달 만에 봤지? 두 달 만에 봤나? 네 두 달 동안 또 연락하지 맙시다 알겠어요 보고 싶을 때 또 연락 또 한 번씩 하다가 오늘 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는 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절대 나와요 좋아할게요 농담이고 다음에 저 뭐 맛집 한 번 같이 먹으러 가시죠 맛집 좋아요 좋아요 뭐 제가 잘 먹으니까 잘 먹으니까 결제는 민영 씨가 하고 또 한 끼 사준다고 얘기를 선뜻 못하는 게 저번에 둘이 먹고 삼겹살 13만원씩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네 한 끼 시원하게 사준다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제가 사줄게요 녹음 됐나요? 그 저번에 울프가 안 가기로 했잖아요 비디님 울프가 안으로 피디님 무슨 소리세요 하하하하 저는 그거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배틀마는 지키긴 할 텐데 네 뭐 사준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뭐 김밥천국 이런 거 또 뭐 김밥천국 싫으세요? 너무 좋죠 뭐 나 이렇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